음 맛있다? 응 맛있어 응 양념장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라 먹방을 하나도 안올렸어요 오늘 저녁 지나고 내일을 올려줄게요 토요일날 영상 성그만요 여러분 성그만요 성그만요 먹을 때 왜 맛있어 보이지? 너무 오랜만이다 어머니 올 때만 김치부치기 먹는 거 같으니? 어 그런 거 같아 둘 다 이거 좋아하는데 상당히 안 먹죠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상이 아파가지고 살아났으니까 김치부치기 먹고 남은 건 내가 또 매일매일 한 잔씩 부정자 응 지난번에 남은 건 와갓 것도 같이 부쳐먹었어 내가 부쳐서 우와 대박입니다 우와 대박 대박 음 맛있어? 응 응 겉바속촉인데 어 맞아 겉바속촉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응 겉바속촉 소스 그릇을 뺀어요 소스 그릇을 먹어요 소스 그릇을 뺀어요 소스 그릇을 만들어요 고추 하나 소스 그릇을 pardon 고추예요 소스 그릇을 안에서 응 우리가 항상 부침개도 마무리를 해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응 서운한거야 그러니까 까먹고 앉는거야 그게 아침에 또 그린거야 응 빠지지 않는데요 으흐흐